후하... 후쌰! 우읏... 내가 방사능이 찌들어 죽기 전에! 방대해변에 껴았어요! 자! 제 게시판! 메트로 2033 파트 3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조심해낼 건 너야, 너...노,노,노, judger 알아들어? 너라고! 어디? 암! 아, 예! 얘 말하는건줄 몰랐어 고맙다 이러한거 새것으로 좀 찾을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살것으로 있나? 어어 오! 야 56발이나 있어 내가 어.. 내가 이 지난 파트에서 다 산건가? 제가 혼자 열심히 찾는동안 저는 어.. 돌아갈거에요 열어줘 나 혼자 손으로 이상한 짓 하고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 쓰아.. 안녕? 안녕? 스모크? 저만.. 저만 살짝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되는데? 내가 새것을 총으로 뭐.. 너 어떻게 해야되니? 응? 그건 아닐텐데 도대체 내가 뭘 기다려야되는거야? 참빨이도 열어준다 야 이제 AK 얘기 나오냐? 나 지난 파트에서 그 망할 AK 언제 말 나오나 했다 이씨 빰빰잉 어휴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냐? 뭐야 뭔소리 들렸는데?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가 있는.. 뭐가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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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 이런.. 안녕? 요즘 어때? 왜? 왜왜왜왜왜왜 같이 인사좀 하자니까? 야 인사좀하자 쟤는 인사를 좋아하지 않나봐 내 집이 이렇다면 난 집에 돌아가지 않을거야 오호우 잡기나해 시빠빠가 아휴 진짜 다시 올라가야돼? 다시 해야지 뭐 저 시빠빠가 뭐야 야! 잡담 그만하고 나 잡을 준비나 해 닥쳐 나 점프할거야 후야야야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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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안.. 나 안 잡아줘 오우 뭐해 왜 안녕 또 왔네 인사하자 인사 왜? 야 인사 싫어? 이봐 어디갔어 형아.. 어.. 이게 나 아직도 시계보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마 얼마 안남았다는거겠지? 아니야 아직도 숨소리가 좀 거칠어 바꿀 필요가 없었나봐 아니 좀 나아졌네 기다려봐 내가 어 지.. 자 내가 어디로 가야된다고? 그거 알려줘야지 응 여기서 오랜만에 그림자 그림자 유령을 좀 만나면 좋겠구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안녕 샷컨? 나는! 샷컨이 필요없어 나는 썰거술총 있어 썰거술총이 얼마나 강한데 어? 감히 감히 이 샷컨을.. 샷컨을.. 샷컨을 뭘 넣어보고 아니요? 그쯤 어떠니? 헤드샷? 한번.. 한번 헤드샷? 두 방이면 죽네 좋아 너 뭐 가지고 있냐 근데 이봐 가진거 없어 어이쿠 이런 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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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할 준비 안됐어 이제 됐어 인.. 기다려 우리 같이 인사하기 전에 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좀 하자 일단 나는 너한테 선.. 인사하면서 선물을 줬어 바로 총알 두 방이야 근데 너는 나한테 인사하러 올 때 하나도 안줬어 왜? Give&Take Give&Take잖아 주는.. 가는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안그래? 응? 다음부터 꼭 가는게 내가 줄테니까 꼭 뭐 줘야된다 알았지? 아 그럼 너는 진짜 이런 신용사회에선 못살아 세상이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아 쟤.. 쟤는데 신용이라는게 없는건가? 아니 신용이 있으니까 아직 저렇게 무리지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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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뭐 뭐 뭐 뭐 뭐 어 뭐야 아 야! 야! 기브&테이크 10번파야 10번 기브&테이크 몇번을 말해야돼 기다려봐 얘 죽을라그래 아 왜 얘한테 기브&테이크를 모르니? 기다려봐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필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죽을라그래 제대로 가는거 맞아? 어 어 누군가 총을 쏘네 아 저쪽도 인사하는구나 좋아 인사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좀 동등하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잠깐 나 좀 괜히 좀 많이 돌아온거 같다 아 내가 설마 여길 다 점프점프해서 가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치? 이봐 저기 누군가 날 인사하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주는게 얘겠지? 봐봐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잖아 이래 아직 아직 나는 아직 나는 테이크를 못했어 이게 테이크인가 어? 이봐 테이크하는건 좋은데 어 나는 빨간짤리가 싫어 알았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망할 짤리가 싫다는 거야 아잇그냥 그렇다고 내 짤리 몰라? 너..잤리 모르니? 그럼 안되는데 아헤кую? 아 나 필터없어 이제 꺼져 빠르게 연타! 빠르게 연타! 오 Place 이게 왜 지금 vontade name 좀 이해 좀 시켜줄래 필터? 필터필터필터 필터필터 어 흠 tranqu going 흠 có 차라리 요건 방독면 깨져서 이게 장착이 안된건가? 아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져 줄게 이 총도 prêtk 왜 여긴 가다가 딱 한 명꼴로만 나오는 식이지 쭌 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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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안녕 놀이터? 뭐야 어 아니 난 놀이터한테 인사한거 뿐인데 오우 안녕 얘들아 인사한번 하자 왜? 아니 야야야 야 야 무슨 인사 인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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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말이 안되서 그런데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사를 했어 근데 누가 인사 이해하지 못한다는거야 어? 나 아니면 걔네들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안그래? 그건 진심으로 확실하게 좀 해야될거 같애 아이 도대체 나 필터에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얘 시계를 안받고 계속 죽을라고만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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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무 문제없어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얘 뭔지 모르시면 다 주워 뭔지 모르니까 주워 나중에 가서 팔면 돼 나 제대로 가는거 맞아? 아 단체 인사 시간이 왔구만 왜 인사 야 정중하게 인사하는거잖아 얘 얘네들이 얘 저를 몰라 난 난 지금 굉장히 정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거든? 네 생각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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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집 안으로까지 초대를 했어 이거 이것보다 더 정중한게 어디냐고 기다려봐 아이 아래팀은 지금 맞았는데 신음소리 안나 하나 안내고 있어 인사를 굉장히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지 하 그나저나 나 제대로 가는거 맞아? 도통 어디로 가는지는 난 알 수가 있어야지 안녕!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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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네 AK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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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K 으 아 나중에 봐 AK 나중에 꼭 너로 집으로 오고 말테야 아 아 그나저나 이씨 어디로 들어가야돼 어 알았어 이야 세상 좋다 이렇게 아무도 없고 한적한 공원에 나 혼자 있어 이것보다 더 평화적일 순 없을거야 흠 보아니 게임이 나보고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라고 말할 주문을 거는거 같애 점프 봐봐 주.. 주문을 항상 먹혀 안녕 인사합시다 인사야 인사 인사야 구정하지마 인사야 이런 인사하는 총알을 다 썼네 어 안녕 예이 예이 뭘 쑤은거야 근데 나 뭔 알수없는 총알을 쑤었어 유.. 와우 워우 워우워우 잠깐만 잠깐만 나 좀 너한테 특별한 인사를 줘야겠어 미안 다시할게 다시할게 가만있어 그냥 오지마 여긴 아니래 여긴 아니래 어이 나 이런 이런 게임이 내가 이런 게임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쟤를 상대해야되는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길을 잃어버린건가 야 기다려 기다려 어디가 어디가 야 인사 야 아이참 저런 애한테 인사하기 인사 한번 하기 진짜 힘들구만 이렇게 하면 내가 으어어어 살았스 살았스 편히게 사하지만 살았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살았스 그게 중요해 아 여기가 길이구나 좋았어 답답해 나 진짜 무섭게 생겼어 기다려봐 이즈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어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이쿠 야, 어어 인사 인사! 어, 아 아! 예씨! 인사가 먹혔어! 후우! 이것 봐봐 아이, 자꾸 죽어라 그래 하아 시계 보는 방법 알아야지 이씨 어이씨 반응이 없어 최고의 최고 품질의 인사였는데 반응이 없어 아니 도대체 마라 어디로 가야 돼? 아아... 내가 멍청했지... 현역? 워우... 굉장히 다양하네 점프해서 가봅시다 점프 완벽했어 괜찮아 이제 지하로 내려갔어 오오오오오오오! 드디어 필터 걱정 안해도 돼 지어로 내려가면 안전해 어어 알무말 없고 그냥 끝 알았어 아.. 다시 어둠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오 죽으려 그래 죽으려 그래 아직도 나 시계 어떻게 빠지는 모르겠어 진심 모르겠어 아아 아직도 지상이라고 이씨 암네시아 생각나 암네시아에서 물속에서 자꾸 헤엄쳐다니는 그 물고기 있잖아 그 생각나 열어갑시다 일단 다 죽고 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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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감히 어딜 감히, 감히 어딜 내 쇠거술총을 이 게임 난 굉장히 쇠거술총 해소해가길 원하고 있어 어 아이 참 더럽게 안보이네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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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돈, 탄약, 아무거나 좀 내놔 나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야 아 제대로 가는거 맞아? 오오 여기 있었구나 야 잘됐다 야야야야 뭐해 나 여기있어 이제 어떻게 할거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할거냐 우리 거나시아 난 굉장히 돌아왔네 이제 인사는 니가 해 나 얘네들한테 인사한테 지쳤어 심지어 난 니가 어 개년이라고 부르는 그 놈한 그놈한테도 인사를 건넸어 걔 인사 잘받더라 그나저나 놀랬어? 놀랬어? 솔직히 말해서 걔가 인사를 그렇게 잘받을 줄은 몰랐거든 아 저게 또 있네 왜 너는 쟤한테 인사하는거 좋아하지 않나보네 뭐 싫으면 어쩌었고 어우 나 펄리시 나이트 배틀이가 없었어 여보야 나 쟤한테 인사하는 인사해도 돼? 그냥 가버리네 나중에 다시 하지 뭐 어느새 이봐 이봐 야야 제발 나한테 시계 모으는 방법을 좀 알려줘 뭐? 왜? 지금 내 숨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들리거든? 어 우측? 어느 우측? 여기? 여기 다 막혀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안돼! 인사는 저쪽가서 해 나 인사는 충분히 했어 인사는 충분히 했다 니가 시바빠더라 어? 아이 그만 좀 인사는 충분히 했다고 지져 시발 지져 흐악 흐악 아유 진짜 야 저기 온다 내가 한번 맞춰볼게 빰 안 죽네 얘네들 그냥 이상해 왜 나한테 와 인사는 쟤한테 해야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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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마 인사는 쟤가 안했어 나한테 오지마 그래 잘한다 그렇게 인사 계속해 그런 동안 난 좀 이거 다시 썩어서 좀 살고 있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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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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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오우 길이 열렸네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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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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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 깔고 뭉갰어 이러면 기분이 드는 줄 알아 제 3장 칸 나 계속 죽을라 그래 어우 이런 저스케 나 깔고 깔고 뭉갰어 나 계속 죽을라 그래 그니깐 방도면 벗어도 돼 지하로 내려온거 같은데 에헤이 에헤이 진짜 금방으로든 죽어버릴거 같애 어 왜 에헤이 에헤이 시야가 안잡히는데 나 시야가 안잡히는데 나 에헤이 참 싸게 들리는 펀치소리고만 하나 혼자 어디다가 sink 어허! 어허! 오케이! 됐어! 뭐지?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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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는? AK는? 여기 가방이 있나? 여기 가방! AK! 여기 AK가 있을거야! 아 아무것도 안보여 어우 드디어! 얘봐라 나 플래스 라이트 있어! 관심 안가지네? AK! AK! 예스! AK 빼고 다했네! 진짜 AK 빼고 다했어 시발 AK 빼고 다했어 아아! 진짜! 이거 어디야 근데? 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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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플래스 라이트 비추고 있거든? 어 안녕? 아 나 인사.. 인사한건데? 아 역시 여기 세계는 가만히 있으면 인사가 아니야 아야 쟤네가 먼저 인사를 했네 제길 아휴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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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쩝쩝쩝쩝 쩝쩝 이번에는 제대로 할거야 좋았어 이제 얘한테 쟤한테 인사를 할거야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緩쩝쩝쩍쩝쩝쩝쩝쩝쩝 쒸쒸쒸쒸 쒸쒸쒸쒸 어우 저쪽에도 틈이 있었구나 전작 작전 좀 바꿔야겠어 예상치 못한대로 좀 흘러가서 말이야 칼을 얻었네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만 맵 끝이야 다시 돌아가지 뭐 불 닦으면서 후후 완벽해 이제 나는 완벽하게 스텔스야 어 완벽하게 스텔스야 와앞 으흑흑흑 으흑흑흑흑흑 완벽하게 스텔스였는데 어떻게 이게 걸린 거지 튀기 מס 니가 얼어라 왜냐면 나는 쐐그수 총이있어 더럽게 안보이네 붐 나 난 난 난 스텔스 총이 있어 이 여러분한테 강 Fansnet 모를 거야 왜냐면 이거 강력하거든 옆으로 와! 나 저.. 아악! 왜? 왜 왜 왜 아 왼쪽으로 가면 안될것같아 오른쪽으로 가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작전 바꿨어 왼쪽으로 가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간다 왜냐면 여기가 어디야 어 일단 다시 충전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이것도 충전하고 이건 총 이거 충전이 안돼 있더라고 됐어 완벽해 이제 스텔스가 있다고 추정되는 그 망할 총으로 불을 끄면서 오우 진짜 귀는 더럽게 좋아요 엽 주류탄 AK다 아 지금 AK가 중요한게 아니야 아우 지금 잘 중개 오오오오오오오 AK는 나중에.. 어 AK 지금 주워야지 AK라고 보이니까 AK가 중요해 좋았어 이제 그 망할 놈한테 AK를 받으라고 지랄필은 없다 아우 아우 아 맞다 방놈은 있었지 버려 아 나 뭐하고 있었니 오우 오우 뭐야 여기 어디야 구멸 빠진거구나 깜짝이야 이씨 왜 뜬금없이 빠져나? 어우 내 터치가 그렇게 좋았었니? 왜 이렇게 자꾸 꿈틀꿈틀대. 꿈틀꿈틀대. 내가 만질 때마다 꿈틀꿈틀대. 그미리 묘해. 아뇨? 저기 어딨는지 확신이 안서... 아, 저기 있네. 가꿍. 킬. 저게 어딘지 확실하게 안 잡히니까 좀 짜증나.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거라고는 원샷 원킬이야, 이 총이. 근데 저 뒤에 있는 놈은 내가 잡히... 보이... 전혀 보이지라는구만. 이제 전혀 보이는구만. 지금 안 보여. 족가, 씨. 아우. 아아아아우! 와,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쉽게 죽는다. 아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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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오오오오! 왜?! 왜 하필 이딴 곳이 체크포인트야? 그만해. 아아, 씨! 왜?! 어이, 씨X. 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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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어어! 와, 왜 이딴 곳이 체크포인트야? 망할. 와아... 제발! 우와, 진짜 돌겠네. 왜 이딴 곳을 체크포인트로 맞춰줘가지고. 일단 옆으로 뛰어야겠어. 아니, 옆이 막혔어. 옆... 앞으로 가야겠어. 앞으로 가야겠어. 앞으로 가야겠어. 와야! 미스! 안 미스! 무슨! 내 살면서 저렇게 최악인 체크포인트는 처음이야. 기다려. 아우, 아우, 아우. 아, 대박! 야, 이... 어... 지금 나 화나는 게임하고 있니? 어, 진짜 돌겠네? AI는 다 병신이야. 그건 말해줘야겠어. 아우. 좋아, 얘 가만히 있어야겠어. 그럼 안전할거야.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모를거야. 아무도 모를거야. 아무도 몰라. 아야야야야야야! 스트레기! 이건 정말 최악이야! 그러나, 얘가... 얘가, 얘가 하는... 얘가 하는... 야, 이거... 뭐냐, 그... 뭐라고 모르지? 잠깐만? 방독면이 안 벗겨져. 아뇨? 미스! ㅆㅆ 잠깐 조용히 하고 게임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좀 명중률이 올라간다 아오 아오 어어 진짜 원래 메트로가 이렇게 짜증나는 게임이었나? 내가 하는 메트로는 절대 이렇지가 않은데? 아.. 셀컷이 얼마 안 남았어 어딨어? 어 위에 있네 놓쳤스 이봐! 저장 다시 해주지 않을래? 나 지금 살면서 이렇게 최악의 저장 장소는 처음이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천천히 조심조심 병신 안 꺼져 큰일났어 안 꺼져 못 가니? 못 가네? 아이C 이렇게 하면서 후우우 허윤준 는게 하나 엇어 허윤준 는게 하나도 없어 어어어어 왜 왼쪽이 아이 오른쪽이 걸리는거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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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뒸 이겜이 나 이겜 이겜이 나 이제 거부하고 있어 자 아 어우 좋아 좋아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어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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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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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음 좋아 이제 약 3명 남았어 어디서 그나저나 저 있네 저 있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아잇 3명 남은줄 아는데 한참 남았어 아이씨 으아아아아아악 제발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안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아냐 깨고말거란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너무나 중요해 이 깨비 깨고 말거야 아 어디야 나가 씨봐 손창장 여기 비치고 있는데 너 저거 어디있는거야? 으아악! 위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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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아! 방등룰 좀 벗어 ㅅ밤바야 방등룰 좀 벗어 안 벗어 이 새끼 이것도 버그야 버그 저기있네 사바스 아직도 안죽었어? 제발 잠잠히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고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아 어디야? 아 금강권도 있는데 앞이 안보여 좋았어 내 작전이 이래 위험하긴 한데 지금 이거밖에 길이 없을 것 같애 옐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 봐바 이거밖에 길이가 없었어 이러한 문제는 내가 지금 앞이 ㅈ 또 안보인다는거야 아 저있네 족도 안보여 지금 아이 드럽게 시끄럽는데 어? 아와바와바와바와바 아와바와바와바 오오 오오 거의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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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여기에 호텔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호텔 서비스가 형편없구만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그나저나 방금을 좀 벗어 부탁이니까 한 명 남은거 같은데 그 한 명 족도 안보이네 제발 내가 다 처리했다고 해줘 진짜 다 처리했나? 이게 무슨 콜오브듀티야 한 명에서 이게 다 처리하게 엥? 이 시바바 새끼들 다 먹어 주겠어 냠냠냠냠냠 게임이 날 이쪽으로 이 아 드디어 저 새끼들 왜 뒤늦게 나와 안녕? 나이스케일 부르뽕 어 부르뽕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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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바 드디어 뒤졌네 이 시바바새끼 에이 케이 린아 아뇨? 왜 넌 뭔데 아 아 아 아니요 칸 그나저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무서워? 아니 넌 누군데 갑자기 와 태어나서 그 지랄이야 아니 이 시바바새끼 이 시바바새끼가 롤마틱 네가 사장님의 자리에 그리운 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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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들 너 진짜 너 진짜 뜬금없어 유령 한의 모습이 놀랐어 놀랐어 하지만 반딫들과 그나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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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모습이 부르뽕뒤짐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유감스러울 필요없어 아 에이케를 안줘서 유감스러운 거구나 미안 아 드디어 아 제발 마을 방독면 좀 벗어봐 아이씨 아이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